안녕하십니까 서울 구로 가베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후보인 호준석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이인영 후보와 진보당의 최재희 예비후보께서 이인영 후보로 단일화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구로 가베 호준석 후보를 심판해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이인영 후보께서 학생운동할 때 꿈꾸셨던 민주주의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진보당은 국가기관시설 타격까지 모의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국가의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수가 정당 해산을 명령했던 통합진보당의 후예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정당과도 한몸이 되는 것이 이인영 의원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입니까 통일부 장관까지 지내셨던 이인영 후보의 안보관, 국가관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24년 동안 7번 공천을 받으면서 지키겠다고 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신에 과연 이것이 부합하는 일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인영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JTBC가 서울 구로갑에서 양자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저는 수락했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 유권자들께서 제대로 후보들을 아셔야 제대로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후보들 바쁘니까 지역에 와서 현지에 와서 토론회를 하겠다고 JTBC가 배려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인영 후보께서는 이 토론회를 거부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YTN에서 격전지 취재 오겠다고 또 요청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후보들의 공약을 알리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인영 후보께서는 또 거부하셨습니다 이인영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언론 보도가 보장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이인영 후보가 생각하시는 민주주의는 어떤 것입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막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용한 선거를 치르겠다 그것이 유리하다면 언론 보도도 피하겠다는 것이 이인영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민주주의입니까 어제 이인영 후보와 최재 예비 후보께서 구로에서 호준석 후보를 심판해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정치인문한지 이제 석 달 됐는데 저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참 과분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거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주민들의 목소리는 심판이 아니라 교체입니다 지난 24년 동안 7번째 한 사람이 공천을 받는 동안에 불호는 과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라고 많은 주민들이 묻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유능한 미래 세력으로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유능한 미래 세력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이름교체 철도교체 정치교체 3대 교체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듀얼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